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일요일 저녁시간입니다. 조금은 한가로운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행복한 은퇴 설계. 은퇴를 금태로 바꿔라. 라는 주제입니다. 실버 세대의 노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요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테크. 건강한, 나이 들어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성인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들을 평소에 젊었을 때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색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들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손주들이 안 오올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온 몸과 마음가짐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태크입니다. 버두자. 버두자. 나이 들어서 70, 80, 80대에서 친구가 없으면 정말 외롭고 또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친구는 지금 젊었을 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술을 마시면 술을 끊게 하고 그리고 담배를 틀면 담배를 끊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약도 한 제시 저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건강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테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들,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사랑을 서로 감싸주고 그 애정의 깊이를 깊게 해야지 나이 들어서 부르파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테크입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답니다. 사랑으로 무장. 사랑으로 무장하면 조그만 일해도 삐지지 않고 그리고 포용력 있게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테크입니다. 소테크. 웃을 소자죠. 우리말에 웃어 넘긴다는 말이 있죠. 웃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도 묻고 여러가지 미세먼지도 묻고 여러가지 나쁜 것도 묻는데 웃음으로 이거를 버린다는 거죠. 웃어 버려야 된다. 웃어 버리고 다 틀어 버려야지 스트레스가 날라간다는 거죠. 우주개 소리가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자의 50대 여자의 비수 품목이 여러분 아시죠. 돈, 친구, 딸, 강아지, 찜질발입니다. 남자의 비수 품목은 뭔지 아시죠. 여보, 마누라, 와이프, 처, 아내 오로지 불임 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돈 벌어 두다가 돈 끈 떨어지면 더불이로 바뀐다는 거죠.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다니면 골지 덩어리 그리고 딸내들이 가면 눈치 덩어리 요즘 우리 남자들 많이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남전여비가 남자를 기하게 여기고 여자를 좀 낮게 여긴다는 말이죠. 낮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죠. 첫째 남전여비는 남자는 여자의 비를 맞추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남전여비는 남자는 여자의 비자금을 마련해 주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남자들이 위상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철역에 있다는 거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인생을 정점으로 향해 갈 때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점을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도 지혜가 쌓이고 그리고 열리 쌓이고 그래서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올해 나이가 100살인데 그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65세부터 75세라고 합니다. 그 말을 견져볼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세대 씨가 바람이라는 시에서 노래에서 우리는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읽어간다는 거죠. 포도주는 세월이 오래가서 오래 묵을수록 더 숙성이 돼서 값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관점이 바뀌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김과장하고 이과장하고 아프리카의 출장을 보였잖아요. 그 회사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김과장이 바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저 도저히 여기 근무 못하겠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장은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정말 여기 잘 왔습니다. 정말 이 시장 무궁무진합니다. 저 신발 안 신고 있는 사람들 신발 신게 하면 매출이 수출이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 대박났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출장을 보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아들은 마지 못해서 아버지가 사막을 여행하자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불만을 제기한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왜 제가 왜 여기 사막을 여행해야 됩니까? 전 못합니다. 아버지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만 참아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행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한참을 갔는데 무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탄식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아버지 저 무덤 보세요. 우리도 저 사람처럼 곧 죽을 겁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렇게 무덤이 있다는 거는 조금만 지나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야.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조금만 더 걸어 갔더니 거기에 마을이 나왔다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런 관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인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행복하고 불평 불만의 마음을 바라보면 불행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용 편집이란 말이 있고 편색이란 말이 있죠. 편집은 잘나서 없앤다는 거고 편집 편성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한만을 편집하고 감찬봉을 편상하라. 신한만을 편집하고 감찬봉을 편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 불신 불안 불만을 없애버리고 감찬봉 감사 찬사 봉사를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 언젠가 정동진의 뜨는 해보다 편산반도에 지는 해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 뜨거운 불덩어리 가슴으로만 안을 수 없으니까 드디어 지워야만 하는구나. 정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들 것 같습니다. 정말 활활 타오르다가 주가연이가 부른 소풍같은 인생처럼 그리고 청상병신이 노려한 시처럼 소풍 끝나는 날 나 웃으며 돌아가리라. 정말 49.19km 마라톤 완주할 때까지 마지막 테이프 가슴을 들이밀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안 그녀를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꼭 새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시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여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